저를 쭉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시행 절차를 보시면 다시 봅니다. 49페이지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먼저 이와 같이 시설로써 도시 군객을 딱 결정하고 싶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원칙 몇 개월이니 단계별 집행을 수입한다고요? 3개월 예주로 2년. 만약 이 기간 내에 이 단계별 집행을 수입해서 진행하면 좋은데 이 수립권자가 이 이방권자인지라 이네들도 수립 시기에 딱 수립하지 않고 직무기차 수립을 하지 않고 방치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부지 소자들, 부지 안에 있는 토지 소자들 내 땅에서 언제 사업할까라는 것을 알 수 없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우리 법에서는 만약 2년에 늦어도 2년에 단계별 집행을 수입하지 않았다면 아까 쟤 나오고 있었던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를 규제 완화차, 규제 완화차 세 가지를 좀 하도록 허가 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년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야 함, 수립해야 함 밑에다가 만약 수립하지 아니하면 만약 수립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놔요. 세 가지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이렇게. 몇 가지요? 세 가지. 거기다 써놓고 57페이지 참조 그렇게 써놔요. 57페이지 참조. 57페이지 참조. 그래서 57페이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57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 위에 있는 것이 그건데요. 더시 군객 시설 부지에서 건축으로 건축 차였나요? 차였죠? 거기 보면 1. 아까 이렇게 더시 군객 시설을 좀 고시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되나 외적으로 완화해 준다고 그랬죠. 2년이 지나까지 이렇게 결정고시하고 나서 2년이 지나까지 그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그 시설 중 단계별 집행기 수립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단계별 집행기 수립되지 아니한 부지이거나 수립을 했긴 했는데 2년에 바로 1단계 집행기 포함되지 않는 부지다. 1단계 집행기 포함되지 아니한 부지라면 몇 년에 시행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3년이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세 가지는 허가 내줄 테니까 허가 신청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 가지 뭐냐? 임시용인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 건축을 허가 내줄 수 있다. 공작물 설처가 내줄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주중해. 건축물은 건축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요? 개축하고 재축만. 이게 주중해. 건축물은 건축이 아니라 개축하고 재축만. 여기 가설 건축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철거할 것인데요. 이것은 건축도 가능해. 이 건축이란 것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제를 의미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바로 건축도 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허가했다 체크해. 허가. 이것은 지금 이렇게 결정을 시켜놓고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허가 내줄 수 있는 거예요? 2년이? 그렇죠. 아까 이쪽에요.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바장코 묶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목이 대인토색에 매축을 허용했는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통받았다. 그때는 아까 4가지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헷갈려서 안 돼요. 이것은 2년째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10년 지나야 허용되는 겁니다. 이걸 잘 비교해 두시죠. 여기 가설 건축, 공영업 설치, 건축물은 건축은 안 돼. 건축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축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축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개축하고 재축만 돼요. 저기 아까 도시 군객 세부지 안에 A라는 사람이 저 주택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결정고시 해놓고 2년 지나까지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지 않았다. 수립했는데 1단계 집행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건축물 자기 집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따라 정정과 같은 범위에서 다시 추정하면 개축. 그게 천재에 발생해서 재로 멸시돼서 그 대지에 따라 정정과 같은 연면적인 범위에서 다시 추정하면 재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만 건축물을 허가내줘지 없던 건축물을 새롭게 지는 신축을 허가내준 건 아니다. 그런데 아까 10년 지나고 나서 아까 하가 낼 수 있는 것은 신축을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까 단독태 1종 근생 2종 근생 아까 했죠? 그런 거 헷갈린 사람입니다. 2년차 허용한 것은 개축과 재축 건축물 이거 하시고 이때 이 하가받아서 건축된 가성 건축물 하가받아서 설치한 공작물은요. 이제 여기 안에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야 이거 부셔 부셔 이렇게 철거 명이 됩니다. 이건 보상해 주지 않아요. 거기 보면 가성 건축물과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그것을 체크해요. 소유자 부담으로 야 깨끗이 씌워라 하라고 하가져 있던 특강특특시장원수가 원상회복병을 사업생 예정을 3개월 전에 딱 내려줘요. 알아서 씌워라고. 명을 내렸는데 그 가성 건축물 소유자가 공작물 소유자가 스스로 그 명령을 이해하지 않았어 철거하지 않았어. 그러면 특강특특시장원수가 행정대집행법을 가지고 가서 바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조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그런데 하가받아서 개축된 재축 건축물은 다음에 보상처리에 철거하지 소유와 부담으로 깨끗이 철거하라고 명을 내리는 건 아니다. 이거 알아주십시오. 무엇과 무엇만 소유와 부담으로 깨끗이 철거하라고 명을 내린 건 가성 주문하고 공작물. 그거 누꺼이 부담으로 깨끗이 철거하라고요. 소유자. 소유자 찾았나요? 그게 중에 무엇과 무엇만 소유와 부담으로 치워라고 명을 낸다고요. 가성 주문하고 공작물 꼭 알아서 이해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봐봐요. 아까 여기 애당초 하가 내줄 때에요. 가성 주문. 이 가성 주문은 하가 절차와 하가 기준은 건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다 써놔서 공부하실게요. 그거 잘 나오니까. 이때 이 가성 주문을 처 안에다 세우려고 온다. 저기 뭐예요. 저 땅의 이름이 도시군객설. 여러분이 도시군객설 그 애정지가 딱 떴다. 그러면 무조건 하가 받아야 된다. 하가 받아야지 신고는 절대 안 된다. 하가 받아서 할 때 층수는 무조건 3층에만 된다. 이게 중요해요. 면층. 그게 이제 키포인트에요. 도시군객설지 그 애정지가 딱 떴다. 그러면 무조건 하가 받아야지 신고하고 뭐 할 수 있다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가 받아 하더라도 4층 이상은 절대 안 된다. 몇 층에만 되냐? 3층에만 된다. 이게 두 가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존치기관은 몇 년만 사용하다가 부시도록 하느냐? 3년. 그런데 만약 이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연장을 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원칙은 3년이지만. 이때 우리가 건축법을 통해서 연장을 하게 됐더니요. 이 가성 주문을 하가 내줬던 아까 특방특득시장소가 그렇습니다. 야, 이제 존치기관은 다 끝나가니까 바로 연장하가 신청하든 철거하든 네 알아서 해라. 라고 알려줘요. 그때 존치기관 만료 30일 전까지 바로 만료일은 언제다? 존치기관 만료일. 연장하려면 연장하가 신청해라. 라고 미리 존치기관 만료 30일 전까지 알려줍니다. 가하성 주문 소유자에게. 그러면 가하성 주문 소유자가 연장하가 신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존치기관 만료. 며칠 전에 연장하가 신청을 내면 되냐? 14일 내면 돼요. 그러면 또 연장할 수도 있어. 거기까지 연결해서 알면 좋죠. 이번 파스테스는 그냥 그 정도만 하고 계셔도 돼요. 이 안에서 가하성 주문 건축을 하가받게 한 요건으로는 첫째 3층에만 가능하다. 존치기관 원칙 3년 이내인데 그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셋째 철근 콕도 넣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간선 공급 설비를 설치하면 안 된다. 알겠죠? 전기소 가스 같은 거 설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분양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가하성 주문 화가 요건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여러분 연결해서 머릿속에 넣어놔야 문제가 나오면 쉽게 풀 수 있어. 이제 금방 그것도 함재감으로 잘 나와요. 마지막에 건축을 통해서. 알겠죠? 여기서 파생됐거든요. 이렇게 연결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밑에 아까 했으니까 57번. 57번 밑에 거 한 번 또 보고. 아까 몇 년 지나가지 사봐주면 실효된다고 그랬어. 20년, 20년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세 가지 중에 20년, 20년, 다음 날 효력인다. 그런데 이 경우 실효가 되면 효력이 있는다. 이걸 실효하고 있는데 실효가 되면 실효된 사실을 고시해 주거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도시 군관리계 결정고시할 때 누가 했느냐? 국장, 시도사, 대도시 한번 했거든. 그래서 저 계룡시장이라든가 옥청구소는 진해질 결정고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해질 장소에 이것이 20년 동안 사봐지 않고 20년이 됐나 다음 날에 실효되면 이 시장옥수는 실효했습니다라고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바로 누가 고시하냐? 도울삼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20년이 됐나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되면 그 실효된 사실을 시장군수가 그 고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시장군수는 실효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거기에 써놨죠? 밑에 써놨죠? 자세히 써놨으니까 여러분 잘 읽어서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시도사, 디도시장만 결정고시했던 권한권이 아니니까 효력을 잃게 되면 실효된 사실도 그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가 아니면 실효된 사실을 고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알아주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의 수립 그리고 수립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수를 받고 만약 수립해서 이 단계별 집행계에 집어넣었으면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시행자가 나와서 실식을 다 작성합니다. 실식을 작성해서 그 권을 가지고 인과를 신청해서 인과고시를 받습니다. 인과고시가 떨어지면 그 시행자에게 바로 수용권이 발동되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권도 발동되고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의제처리에서 사업에 착수합니다. 착수해서 사업 시행합니다. 사업 시행자를 보화경정을 이따 보겠는데 사업 시행자를 적극 보호해줍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끝냈다면 그 시행자는 검사를 받아야 돼요. 나 이렇게 인과 받은 실식의 계획대로 사업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라고 검사를 신청해서 검사받는데 검사받기 위해서 공사 끝나면 7일 내 공산력 보고서를 작성해서 중검사를 신청합니다. 그때 중검사권자는 그 사업장을 가로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장이거든요. 그녀한테 검사 신청해서 바로 중검사가 떨어지면 공사 끝났다라고 공고를 해요.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공원 가서 이용할 수 있고 도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사 대도시장이 기네가 시행자였다면 기네들이 사업을 다 끝냈을 때는 자기한테 중검사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중검사권자니까 그네들은 공사 끝나면 공사 원리에 따른 공고를 하면 끝이에요. 중검사 절차는 없다. 밑에 다 써놨죠. 끝에 참고표. 그리고 시도사 대도시장이 중검사권자였는데 그보다 더 상업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약 시행자였다면 그 자도 중검사 받지 않습니다. 그냥 공산료 공고하고 마무리 진다. 이렇게 흐름을 받으시고 이 절차에 의해서 세세한 내용을 살펴들어가겠는데 사업을 시행한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시행자가 결정나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 밑에 나옵니다. 이때 사업 시행자는 누군가 이걸 잘 받으세요. 이 사업 시행자는 크게 두 가지 경우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행정층이 시행자가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를 약적으로 우리끼리 비행정층이라고 합시다. 비행정층인 자가 나와서 사업을 할 수도 있네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 사업 시행자는 꼭 행정층인자만 나와서 시행자가 된 건 아니구나. 행정층이 아닌 자도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 행정층이 시행자가 주로 합니다마는 이때 저 부지가 이 안에 있다. 사업을 하게 되는 부지가 트, 광, 트, 트, 시, 군에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지자체라고 하거든. 지자체 장들이 각각 자기 안에 공원, 공원 이렇게 조선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네들 지역 안에 있으면 지네들 예산 가지고 지네들이 단독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해서 심대한테 제공합니다. 공원 같은 것을. 그래서 특강특특시장군서가 원칙으로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아까 저 부지가 두 개의 시에 걸쳐 있었어요. 시군에. 그때는 관계 시장군서가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고 협의하여 이루지 않으면 같은 점에 도의사가 네가 사배를 하라고 찍어주면 그 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도의사항은 시군에 걸쳐 있으면 바로 협의하여 이루지 않았을 때는 국장이 시행자를 증오시켜주죠. 그리고 이 건을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사과하고 싶다. 그때는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할 때는 누가 시행자가 되냐. 국장이 되는 거예요. 국장. 이렇게. 이거 하나 또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저 건이, 저 사업이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다. 그러면 누가 시행자가 될까. 도의사항. 그거 잘 체크하여 주세요.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은 도의사가 시행자가 된다. 이렇게. 찾았나요? 그 파트를 잘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게 시행자가 잘 나오니까 그 파트하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국장이,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 도의사가 한다. 이걸 잘 짝서 알으십시오. 이내들이 사업을 하면 결국 우리가 냈던 예산 편성 해서 사업으로 쓸 건데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쓰고자 할 때는 민간 자본을 끌어오면 좋겠죠. 그래서 행정청의 안자가 시행자로 등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행정청의 안자는 원래 국장이 시행자가 될 것을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러면 국장한테 시행자 칭을 신청해요. 도사가 원래 시행자다. 그런데 자기가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이자한테 이렇게 각각 지자청한테 나를 시행자로 좀 신청해 주시라고 이 친구가 시행자 칭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네가 해라. 라고 찍어지면 그 자도 시행자가 자기 지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행정청의 안자로서 순수민간인이 시행자 지정을 바꾸자 할 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수여하고 토지 소지와 총수의 2분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전부에서 내야 된다. 그때 면적에는 국공이 있다면 제한다. 있죠. 보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친구, 국지공이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런 토지 소지 동의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이게 중요해. 거기에다 중요해. 거기에다 중요해 폐이 났는데 국가 지방자산체, 지방사, 지방단, 한국토용사. 특히 한국토용사 두 번 나왔어요. 한국토용사 자가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는 토지 소지 동의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해.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수여하고 토지 소지 홍수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절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십시오. 두 번 나왔습니다. 한국토용사 절대 그런 동의서 필요 없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시행자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 바로 가로 1번 실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실식 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때 이 시행자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실식 계획을 다 작성해. 사업을 이렇게 실시해야겠다. 공원을 이렇게 만들면 내겠다. 이렇게 실식을 작성하는데 이 실식 계획에는요. 바로 저 공원 조성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공원 만들겠다는 도면을 만들고 서류를 만들어요. 이걸 설계도에서 다 작성하고 그다음에 자금 이렇게 준비하겠다. 자금 계획도 만들고 자금케 해. 그리고 사업 시행기간도 정하고 언제부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겠다. 이런 것들을 상세히 바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할 때 함께 이런 것도 만들어요. 만들어. 그리고 작성해가지고 여기 봐봐요. 행정층의 안자가 행정층의 안자가 행정층의 안자가 안자가 국장한테 시행자 신호 받아서 시행자 등극했다고 하면 국장님한테 나 이렇게 사업을 해서 공원 만들듯 해줘 라고 인가 신청해야 돼. 그래?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인가를 받아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이 국장한테 시행자 신호 받은 자 빼고 나머지는 그 사업장을 가고 있는 특강, 특특 그다음에 도시사 이네들의 시도사 그리고 대도시에는 대도시장이 이네들한테 바로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인가 신청을 누구한테 하느냐 국장한테 시행자 신호 받은 자는 국장한테 가고 나머지 시행자는 관할 시도사 그리고 대도시한테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이네들이 인가권자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네들 인가권자인 이네들이 직접 시행자였다면 지네들은 인가 받지 않습니다. 작성해서 바로 고시하면 고시 작성고시 그리고 나머지 자들은 이네들한테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을 자들은 이 자들이 인가돼주고 그 다음에 고시를 해야 할 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요. 이때 이렇게 실식에 고시가 있었다. 실식에 인가고시 작성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 시행자에게 그 자가 행정청에 했던 비행정청에 했던 불문하고 시행자에게 그 사업 도시군객시사업 공원 조성사받는다. 광경 조사받는다.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수용권이 수용권이 강제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이때 부여돼요. 그래서 이 안에 편입된 땅 진두를 의사무관하게 보상 절차가 걸쳐서 강제로 재산고 뺏어 수용권이 부여되는 시점이 실식에 고시가 있는 때다.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자 할 때는 공치법을 중요한데 공치법에서는 바로 사업인정 및 고시를 통해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특별한 의미로써 우리 국토기법에서는 사업에 따른 실식에 고시가 있는 때 수용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때 실식인각권자 이거 보세요. 실식인각권자의 이자들은 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 여기까지 제가 사업장에다 이거 여기서 지금 공원 조성사 하려고 하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금만 이 도로가 좀 엉망이다. 그래서 이거 도로 대신에 바로 새로의 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반 설치에 그에 따른 용지를 확보해야 된다.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조건을 수용하면 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가 거부해야 되죠. 이걸 인가될 때 조건부 실식인가라고 조건부 조건부 실식 개혜 인가라 하는데 이때 조건은 이와 같이 기반 설치 개혜 용지 합발래 유예방조 조치 할래 환경 유예방조 조치 할래 경관조 조치 할래 적용조 조치 할래 이런 다섯 가지를 제시할 수 있어요. 조건부 인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가 중에 이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 한데 돈이 들어 문제니까 조건만 수용해서 인가받았을 뿐이지 조건 이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시행자가 그래서 조건 이행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행 보증금도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이행 보증금을 예측할 때에 그자가 순수 민간시행자 할 때만 예측하는 것이지 그자가 국지공이다 국가 지방자찬지 지방사 지방당 한국도산이다 이때는 이행 보증금을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내용들이 거기에 쭉 나와있죠 가로 1번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단서장을 꼭 받으시고 그리고 이 실식에 인간을 내줘버리면 아까 수용권 이것들이 발동되니까 바로 인간을 내주기 위해 국장시도사 대도시장은 실식액을 고시하기 전에 이 안에 있는 토이동호 소유자의 의견 듣기 위해서 그 관련 서류를 열람을 시켜주고 의견 듣습니다 열람 기간은 14일상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2 실식에 고시가 있게 되면 그 고시된 내용으로만 사버려야 하는데 실식에 인간 고시 받아갈 때 여기다가 화장실 건물 지겠다고 했는데 공원 조성할 때 그 연면적 10% 미만의 범위에서 다시 변경을 하고 싶다고 그때는 그냥 경매한 상으로서 변경을 받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말입니다 경매한 상을 병행할 때는 병행을 받지 않지만 중대한 상을 병행할 때는 병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된 사업점이 엄청 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만 보상처리에서 수용권을 받아서 공원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했는데 그런데 인가 받아갈 때는 이 정도라고 사업 경계 구역을 설정해서 인가 받아왔어요 사업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인가 받은 후에 실식 인가 받고 난 후에 바로 사업구역 경계를 이렇게 변경하려고 그래요 변경할 때 지 마음도 변경을 못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은 중대한 상을 변경이니까 변경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신청해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사업구역은 바로 사업경계변경 저 밑에 손 봐봐요 실식 인가를 받은 후 사업구역 경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수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도로 면접과 이츠 규모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중대한 상을 변경으로써 무엇을 받아야 된다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 1번, 2번, 3번 있죠 이것은 경미한 상의 변경이에요 경미한 상의 변경이니까 변경인가 받지 않는다 라는 걸 한 번쯤 읽어두십시오 1번 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건축으로 연면지 10버스 미만의 변경 이럴 때는 경미한 상의 변경이니까 변경인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그 52페이지 3번 시행자 보호기준이 나오죠 이 시행자 보호기준이 정말 아주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키포인트가 되는데 이 시행자 보호기준은 그 자가 행정청인 시행자든 비행정청인 시행자든 모두에게 똑같이 보호를 해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업시행 준비를 위하여 조사 측량을 위해 타인토지 출입 등을 시행자에게 허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시행자 보호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 줄까 봐요 타인토지 등의 출입 등을 시행자에게 허용한다 그것도 줄 것이고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 그렇게 써놓으세요 82 83페이지 자 한번 가서 보십시오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에 있는 것이 별도로 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해서 지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까 그 파트를 할 때 여기까지도 좀 곁들여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한번 터치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빠른 속도로 한번 체크해보죠 1 타인토지 출입할 수 있는 주체와 출입 사유가 나오는데 출입할 수 있는 주체는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내들이 행정층이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층이 한 도시군객시설 사업시행자 또 또 쭉 가다 보면 셋째 줄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시행을 야입하려면 타인토지 출입도 할 수 있고 타인토지를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도 할 수 있고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도 있다 이런 행위를 우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방해하고 우리가 1천만 원 과태료에 처한다 2번 1번 이자들이 타인토지 출입을 할 수 있는 관한이 있지만 출입을 하려는 자가 행정층에 안한 시행자일 때는 관할 특강특특시장원한테 출입허가를 받아야 돼요 출입허가 출입허가증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층인 시행자는 공무원증이 있기 때문에 출입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할 수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써놨죠 이 경우 타인토지의 출입할인자는 아까 공무원증표를 내보면서 관객님한테 또 출입허가증이 나오면 그걸 내보면서 며칠 전에 미리 알려주고 들어가게 되느냐 7일 전까지는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이제 타인토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시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물 변경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동의받아야 됩니다 아까 출발할 때는 동의 필요 없었어요 들어가서 일시 사용 동그라미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는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번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터졌습니다 현장에 아무도 없었네요 주소서 불명입니다 그럴 때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동의를 받지 못한 대신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한테 알려주면 끝이에요 통제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아까 동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바로 화가를 받아야 돼요 일시 사용하가 장애물 변경 제거 화가를 지자체장한테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으셔서 이와 같은 동의의 화가 제거 없이 막무가를 하면 그 자들 자체도 입업자가 되어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괄호 3번 이제 일시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몇 주 전에 또 알려주고 들어야 되냐 3일 일수치 꼭 구분하시고 3번 해가 진 후에 일몰 후 해가 뜨기 전에 일출 전 이럴 때 새벽역에 택지 담장 울타로 들어사는 토지에 출입을 하게 될 때는 누구의 승낙 없이 들어와서는 건가 점유자 소유이란 말 나오면 절대 틀립니다 그리고 이자들 체베는 정당한 사업식 방해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권한권자들 아까 공무원 증표 출입하고 갑자기 나오면 내 보험이라고 주고 들어가는데 누구한테 보여줘야 됩니까 관계인이죠 관계인인데 특강특특시장소에게 틀립니다 6번에 1번 중요하죠 이렇게 일시 사용 출입 장애물 변경 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죠 손실 보상은 행위자가 해줍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을 합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죠 시행자는 시행자가 해줍니다 이때 보상은 손실을 보상할 자지 손실을 보상할 자가 나와서 협의해야 될지 행위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 손실 분자가 만나서 협의합니다 협의해야 되지 않으면 양자보다 토지성에 있다 제결신적에서 잡을 거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 규정은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토지 소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그리고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타인 토지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일시 사용 장애물을 제거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은 시행자 보호 규정에 속하고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52편으로 넘으셔서 다시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1번 밑에 손 있잖아요 손 이제 금방 그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고 차이점을 아셔요 자 2번 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장이 크면 1사업시행적으로 2사업시행적으로 이렇게 둘 이상의 사업시행적으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는 것 두 개 이상의 사업시행적으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 있다가 중요하고 3번 시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권리자들 분석하고자 관계행정기관회장이라든가 시장구속구청장 등기소에 가서 여러 가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 측면에서 건물등기사항 측면에서 통해서 권리관계, 여러 가지 소유자관계, 이용상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을 열람하고 복사하고 등청원, 교부청 갈 때 유료다, 무료다, 무료 이것도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 모든 시행자라는 뜻은 모든 시행자라는 것은 행정청의 시행자와 비행정청의 시행자를 모두 다 망나한다 이 말입니다. 행정청의 시행자에게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청이든 비행청이든 똑같이 시행자라면 분할 시행할 수 있습니다. 4번은 그런데 취하해야 됩니다. 모든 시행자가 다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지만 이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긴 하나 미리 자기에게 인간이 됐던 국장, 시도사, 대도시한테 승인받아야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것. 5번은 시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아까 시행자들 실식에 고시했으면 수용권이 발동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군격시설 사업이 필요한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은 모두 다 수용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접한 것은 수용할 수 있을까요? 수용 못할까요? 도시군격시설에 인접한 것은 수용 못합니다. 무엇만 할 수 있을까요? 일시사용. 그게 키폰트가 되겠는데요. 5번 있지 않습니까? 5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5번 동그라미 쳐서 거기에 밑에 있는 큰 4번이 있을 거예요. 큰 4번을 화살표에 날려보내고 확대해 놨어요. 밑에 4번에 따라 확대해. 수용은 별도로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시라고 확대해 놨어요. 그래서 4번을 통해서 가로 1번, 2번, 3번 오른쪽까지 묶어봐요. 가로 1번, 2번, 3번을 묶어쳐서 수용을 확대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1번, 1번에서 알을 것은 이 수용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청만 시행자일 때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비행정청자도 시행자의 자격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의 등을 다 수용할 수 있다. 2번, 행인과 비행 모두 다 인접한 것은 무엇만 사용할 수 있는가? 일시 사용할 수 있지. 수용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하고. 오른쪽, 가로 3번의 내용. 도시군객시설사배필한 토의 등을 수용 사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 법, 국토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오른쪽으로 넘어왔나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다 줄까 봐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다 줄 것 같다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쳐서 고려하살표.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이 법에 지금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냐? 공치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에요. 무슨 법? 공치법. 가로 3번, 가로 3번. 가로 3버면 공핵사업을 위한 토의 등과 취재 등이 보상한 법률을 약적으로 뭐라고 한다고? 공치법 이렇게 써놨죠. 이때 공치법, 아까 했던 겁니다. 공치법상 공핵사업 시행자들은 수용권을 인정받으려면 그 법에 따라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 법에서는 그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아까 뭐가 있으면 그 수용권이 발동되어진다고 해서 시행자에게 실식의 고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 그대로 시험에 나오니까 잘 아세요. 이 법에 따른 실식의 고시가 있는 경우 말이에요. 실식의 고시한 경우는 공치법상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어야 된다. 중요해요.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봐봐. 이렇게 도시군객 시설소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가 있는 때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가 있는 때 바로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수용권이 발동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로 묶는 효과 있지. 아까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시점은 실식의 고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실식의 고시. 그게 아주 중요해요. 실식의 고시가 있는 때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거 간주된다. 실식의 고시다. 아주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도시관법에도 이런 규정을 우리가 접한 바 있는데요. 도시관법상 수용상 방식을 취하는 사업장일 때에 그 도시관법상 사업 시행자에게는 언제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거 간주해서 그 도시관법상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됐던가? 거기서는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을 대사하게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대. 생각나요? 안 나요? 나면 좋고 안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다음에 또 거기 가서 할 테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보면 공치법상 재결신청기가 이 수용에 따른 소유권 넘겨받는 시점은요. 시행자가 수용당한 자에게 보상을 완불할 때 소유권이 넘어온 건 간주예요. 만약 수용권이 발동된 상태에도 보상이 완불되지 않으면 시행자에게는 타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상태니까 사업에 착수하지 못합니다. 그때 재결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보상금을 지급해야만이 소유권이 시행자가 넘어온 건 간주하거든요. 그때 보상금을 먼저 타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수용당한 자하고 시행자가 협의로 보상금을 타결해. 그런데 협의에 의해서 타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제3자 위치에 있는 토지수용에다가 바로 보상금을 얼마에 주고받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신청을 해야 돼. 이걸 재결신청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재결신청. 그러면 재결신청 기간이라는 게 있어. 공치법은 사업 인정부터 1년 이내 시행자. 네가 토지에 있다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여기서는 언제까지만 하면 된다는 특례를 두고 있냐? 실식에서 아까 사업시행기간을 정했죠? 1년, 5개월 하겠다. 3년 하겠다. 이렇게 정했죠? 실식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특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그란 2번 있죠? 동그란 2번. 보고 계세요? 그거 잘 해봐. 이 두 가지 특례를 제하고는 무슨 법대로 수용과 보상금을 적법하냐? 공치법들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란 1번, 2번 상당히 중요한데 1번은 꼭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1번은 꼭 관심을 잘 머리따가 새겨드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용도 이번 콘서트에서 한번 겹들어서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도시군객시설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 지방, 자산체 수요에 속하는 재산 처분수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큰 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됐다 합시다. 여기 국가 땅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공원 조성사발대에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국가 땅에다가 바로 여기다 공원을 했다가 청소년 수련관을 만들었어요. 청소년 수련관. 그래, 국가 대지예요. 국가 건축물이에요. 국가 재산이에요. 그래, 이 사발대 A라는 사람이 이 땅 소유자였는데 수용당에서 수용. 보상 뭐 배급받고 바다가 빠져나갔는데 강조 수용당에서. 팔기실을 죽겠는데 수용권 발동해가지고 뺏겼어 뺏겼어. 보상받고. 마음이 기분 좋을까 씁쓸할까. 돈은 받았지만 씁쓸하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강조로 뺏겼습니다. 보상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대지가 있는데 국가 것이다. 뭐 이거 지자체 것이다. 거기다 건물까지 했다. 이걸 팔고 싶다. 국가가 지자체가. 그때 원래 국가 지자체 지산을 체분할 때는 감정평가업자 동원에서 감정가를 매겨요. 매겨 놓고 그걸 최저가를 설정한 다음에 경쟁 입찰을 붙여요. 그래서 최저가 입찰한 자에게 매각하든 임대하든 합니다. 법적으로. 경쟁 입찰. 그런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야, 이 경우는 특례로서 이 사람에서 수용이 됐던 A가 있다. 그러면 A가 이거 넘겨받기를 원한다. 100억 주고 이거 주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넘겨줄대요. 우선순위가 이자다. 수용차, 토지 건축물이 수용에 의해서 양도된 자가 있다면 이자한테 우선 처분이 된다. 그래도 합법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돼요? 그게 1번, 1번. 해당 사업시정으로 수용된 토지 소유자가 있다. 건축물 소유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국가 꼬리 양도해도 된다. 100억 주고 그냥 넘겨줘도 된다. 그 자가 넘겨받기. 운영하기를 원하면. 원하면. 이해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 나 그런 관심 없어요. 비록 100억 보상도 나왔는데 수용당했지만 기분은 어쩌죠. 그러고 그렇지만 꿀꿀하지만 이거 넘겨받기 싫다. 그러면 구조해지 사람은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공원 조성사발라고 그래요. 공원 조성사발라고 딱 묶어놨는데 여기 도시군객실사 필요한 토지로서 여기 A라는 사람이 땅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감정값이 100억이 100억. 우와. 여기 공원 조성사발라는 이 사람한테 땅값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 나 이 100억 돈 받기 싫고 이거 나한테 넘겨주세요. 내가 이거 이거. 내가 서있고 넘겨받아야 되고 운영하려 합니다. 이렇게 운영할 테니까 나한테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 토지하고 이거 교환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나요? 2번이 그거예요. 2번. 2번. 다른 도시군객실사 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거 도시군객실사 사업에 필요한 토지거든. 이 토지하고 이것을 교환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돼요? 1순위가 그겁니다. 그다음에 행정심판 보죠. 이게 또 잘 나와요. 이렇게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시행자가 이렇게 크게 행정청이 시행자가 나와서 할 수도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나와서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수용처분을 할 수도 있고 등등등. 그때 그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한 자들 다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다 이거 하시고. 그런데 제기할 때 이게 봐봐. 행정청이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하면 돼. 무슨 법대로 하면 된다고? 행정심판법.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어디다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되냐? 여기 이자를 시행자로 증한 자에게 하면 돼요. 이렇게 봐봐. 국장이 야 네가 사베라 라고 찍어줬으면 국장이 찍어주면 국장한테 행정심판 하는 거예요. 이해 돼요? 잘 봐봐요. 지금 이 A라는 사람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됐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사베라 하면 시첩을 내렸어요. 여러분 땅 주인인데 불복하려고 기분 더럽게 안 봐봐.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시행자한테 직접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해야 된다. 지정한 자. 국장이 증했으면 국장한테 도의사를 증했으면 도의사한테. 도의사한테. 이 밑에 광역설의 설치관이 나와있죠. 이 광역설 뜻은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서 광역설이라고 해요. 광역설이라는 기반설 중 바로 다음에서 말한다. 1, 2. 자, 아까 우리가 이 도시군객설의 설치관이 보았어요. 도시군객설의 설치관리 규정을 보았어요. 아까 원칙은 도시군객설을 결정해서 설치해라 그랬어요. 설치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군객설의 결정을 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도시군객설의 설치관리 규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광역설을 보려고 합니다. 광역설은 알죠. 뜻은 광역설 뭐예요? 광역설은 기반설이에요. 기반설 아니에요. 광역설은 기반설일까 아닐까? 거기 나와있어요. 기반설, 기반설. 기반시설 중 몇 개 이상의 지자체와 관련 있는 거예요? 둘. 그래서 기반시설 중 A씨가 있다, B씨가 있다, C군이 있다면 그렇게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 출동하든가 한간대에 설치해서 같이 공도를 요하는 폐기물 체림이 재화용설, 장사용, 화장실이 있다. 그런 것들을 광역설을 하는데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원칙은 바로 이 도시군객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르면 돼요. 무엇에 따른다고? 도시군객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르면 찾았나요? 그런데 시험에 나왔어. 도시군객시설 그 말을 날려버렸고 시험에서는 공동구 이렇게 나왔어요. 공동구 설치관리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고 무엇에 따른다? 도시군객시설. 아까 도시군객시설 설치관리에 따른다. 그런데 의회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의 의회예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서는 밑에 끝을 해가 중요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하얀다, 하얀다, 하얀다. 그럼 틀린다. 이것만 취하면 돼. 그것을 몇 번 시험에 장난쳤으니까. 그게 핵심이거든. 여기 봐봐요. 지금 이 도로, 이 세 개의 지자체와 연결되는 도로를 설치하려고 해서 A시장, B시장, C군사 만나서야 이쪽에 도로 설치관리, 이쪽에 설치관리, 이쪽 설치관리에는 각자가 되자. 그래서 선생님이 만나서 이 광역에서 설치관리권에서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협의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여 협의를 구성해서 이 광역에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말 중에. 임의적이다, 그 말 중에. 이해 되죠? 하여한다, 그러면 이쪽 친구, 이 선 놈들 꼭 껴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임의적이다,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임의적이니까 이게 결렬될 수 있어. 오, 안 됐네? 깨졌네, 이게. 그러면 여기가 같은 충남도다, 그러면 도지사가 도의산 가지고 이것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가 또 중요해. 그래, 할 수 있다. 그런데 시험에서 하여한다는 게 나왔어. 도의사가 예산 없는데 어떻게 줘? 그래서 예산하면 할 수도 있다,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저 2인천국제공항이 있다. 2인천국제공항은 국가교로 설치하는 광역에서입니다. 2인천국제공항은 국가교로 설치하는 광역에서였기에 그것을 사업종무로 하여 2인천국제공항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공단. 공단이 공법이 되니까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이 광역에서 설치관리할 수도 있구나. 마지막에 법인 받으시고. 그다음에 밑에 공공시설의 귀속을 보겠어요. 이번 콘서트에서 그것까지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의 귀속, 공공시설의 귀속. 자, 어떤 것들이 공공시설의 귀속이냐. 아까요. 또 이따 공부하게 될 이렇게 아까 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도로가 있는데 바로 기존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도로 엉망이잖아. 이거 없애버리고 폐쇄버리고 너 이번에 도로, 짐 도로 이렇게 시원하게 하나 개선해서 연결해라. 이렇게 도로 연결을 해서 바로 여기 도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좀 연결하라고 기반 설치할 것 조건으로 인가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용도 폐쇄하기로 되어있어. 정례의 공공시설인 이것은 용도 폐쇄, 이제 엎셔버려요. 이거 만들었으니까요. 정례것은 정례 공공시설 폐쇄, 새롭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공공시설 만들었어요. 설치. 이랬을 때 이것은 기속, 기속이라는 것은 소유권 기속이란 말이에요. 소유권 기속. 뭐라고요? 소유권 기속 문제. 어디로 소유권을 기속할 것이냐 이런 문제. 이때 이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하였던, 또 다음에 공부하게 될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했던 이런 조건부 허가를 받아갈 수가 있고 조건부 실시 인가를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반설이 설치되어질 때 공공설이 탄생될 수 있거든. 그래서 공공설 뜻은 그래. 공공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공공설 말이에요. 대표로 우리가 흔히 잡아야 할 수 있는 건 도로를 생각하면 돼. 도로가 공공설이에요. 이때 이것들은 소유권 기속 문제하고 기속 시점이 있어요.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동시에 이 일을 했던 자가 행정층인 시행자일 수도 있고 행정층인 개발행자가 할 수도 있고 비행정층에서 시행자가 했든 또 개발행자가 했든 이 자가 할 수도 있어. 행위 이 일을 했다 그러면 행위했다면 새로운 공공설을 소유권 기속은 소유권 기속은 무조건 이걸 관리할 괄창한테 무상으로 기속해줘. 도로 괄창한테 무상으로 소유권. 그러면 비행은 이거 만들었다면 비행은 어떻게 하는지 똑같아. 비행했던 행위했던 새로 설치한 공공설을 소유권은 무상으로 관리자한테 무조건 기속시켜줍니다. 행위했던 비행했던. 알겠나요? 다시 한 번. 행위했던 비행했던 새로운 공공설을 소유권은 누구한테 기속시켜준다고? 관리자한테 무상으로 기속을 시켜줘요. 그런데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종대형 용도 폐지된 이 소유권의 기속 문제. 이것은 이 새것을 만들었던 자가 행위였다. 행정청이었다 그러면 이것은 무상으로 이 자에게 소유권을 다 기속시켜줍니다. 그런데 새것을 만들었던 자가 비행했다 그러면 이 종대형 용도 폐지된 거 이 자한테 소유권 무상으로 다 기속한 거 아니라 이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의 상당한 범위에서만 이것에 대한 종대형 용도 폐지된 공공설 소유권을 이 자한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 알겠나요?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이 기속되는 시점은 이 행정청이 이 일을 했다 그러면 언제 바로 소유권이 기속되냐? 여기에 새로 만들었던 공공설 위치, 면적, 토지, 시설 명칭 이것을 관리청한테 세사 목록, 이걸 세목이라고 하거든 세목을 통자한테 각각 이것은 이 자한테 이것은 관리청한테 소유권이 기속되냐? 거기 세목을 통자한테. 뭐세요? 세목을 통자한테. 그런데 여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이걸 만들었고 이거 폐지시켰다 그러면 이것을 소유권을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시점은 바로 중공검사를 받을 때 무엇을 받을 때? 중공검사를 받을 때 소유권이 각각 기속되는 시점이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차이점을 알아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그 55페이지 이번 코스에서도 이것도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사업에 관한 비용 문제, 비용 부담 문제. 아까 이 공원 조성사반다. 이런 사발대에 엄청난 사업비용이 들어야지 않아요? 이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누가 부담한다고요? 시행자. 그러면 이 시행자가 보세요. 아까 국장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국가가 시행자가 되거든. 그러면 국가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가 예산. 그다음에 이 시행자가 시도사, 시장, 군수가 할 수도 있어요. 이네들 지자체라고 그래. 지자체가 시행자면 지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런데 이 시행자가 행정층이 안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행정층이 안자가 시행자가 됐다 그러면 그 자가 부담한다. 이게 중요해. 거기 나와 있어요. 누가 부담한다? 그 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3번을 화살표 쳐.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바로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3번을 화살표 쳐. 여기 보세요. 아까 이 시행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행자라는 것은 국장도 있고 시도사도 있고 시정수도 있었죠. 그런데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도 있었죠. 이때 여기 보세요.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사반다. 여기 봐봐.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됐다. 이 사반. 그때는 전적으로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지자체를 일급받았다. 여기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대전광시였다가 공원 조성사발을 했어. 공원 조성사발을 했다든가 총선수련에서 설치사발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이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 시행자층을 받아서 여기 대전광시의 예각도로 이순환두를 설치했다. 그래서 통행료를 지가 다 받아먹고 50년 동안 받아먹고 시했다 50년에 기부채널을 하기로 지금 약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설치병은 전적으로 지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이 설치를 제공함으로써 대전광시의 지자체에서 현장의 일급받았다. 너 이익받았지? 그래서 너 사업병의 절반까지는 부담해라. 라고 전가를 시키지 못해.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는 설령 자기가 사업을 시행하게 됨으로만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있더라도 절대 사업병 일부를 전가시킬 수 없다. 전가시키지 못한다. 부담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행정층이 시행자가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이익을 받은 바가 있다. 현재 그러면 사업병은 50분을 넘지 않으면서 사업병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어요. 절차 걸쳐가지고. 이해 된가요? 그런데 국장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국장이 하는 경우는 특광특특시군에서 할 거 아니에요. 특광특특시군에서 할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때 국장이 시행자가 돼서 여기다 공원 조성사업을 해줬어. 여기다 해줬어. 그러면 이 지자체들은 어때요? 자기들 지자체 예산 하나도 토하지 않고 공원, 국장이 국가 예산하고 만들어서 제공했으니까 공원을 주신 거 아니에요. 주셔서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 위해서 제공했으니까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장에 이륙을 받은 지자체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국장은 이 지자체에게 사업병의 50분을 초과한 범위에서 2분의 1에 보면서 부담을 시킬 수 있어. 이해 돼요? 얼마를 초과한 범위에서요? 2분의 1을 초과한 범위에서요? 저 밑에 3분 나왔거든.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바로 사업병의 일부를 전가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동그란 일부를 봐봐요. 동그란 일부를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친구가 사업을 시행했고 이익을 받은 시도시군이 있으면 이익을 받은 그 지자체의 사업병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했는데 이 경우 셋째 줄 동그란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누구하고 협의하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돼. 아까 여기 공원 만들어서 국장이 국가의 상을 만들어줬어. 그러면 지자체가 엄청난 일을 받았죠? 그때는 이 친구들한테 그 사업병의 2분의 1을 보면서 부담을 시킬고자 할 때는 미리 이 지방자치단체를 총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 과거에는 행정자치부를 했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라고 그래.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라. 이 말이에요. 누가 협의를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라 이렇게 돼 있죠? 협의를 해라 이렇게.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도산자가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지자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해? 그런데 봐보세요. 아까 이 공원 조성사화인데 여기는 서울특별시당이었어. 여기 봐봐. 서울특별시당이었고 부천시당이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장하고 부천시장 만나서 협의해서 시행을 정했어.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내가 사업할게. 사업시행이 돼서. 그래서 서울특별시 예산 가지고 사업을 했네요. 이때 부천시에서는 공짜로 이 공원을 주워먹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또 부천시민들도 같이 이용하게 됐잖아요. 서울시민들도 이용하지만. 이때 이렇게 현장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있으면 이 자에게 서울특별시에서 이 지자체에 그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부담시킬 때는 이쪽 장관하고 부천시장하고 서울특별시 만나서 협의해야 얼마 좀 내놔라 이렇게 좋게. 협의를 해요. 그런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이럴 때가 문제야 돼. 그땐 누가 어떻게 결정한 대로 해라? 그렇습니다. 여기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는데 바로 이 지자체의 장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행정자치부였어.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결정에 따르면 된다. 서울특별시장하고 부천시장 간의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라. 그 다음에 동그란 2번. 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옥천 계룡시가 있어요. 여기가 계룡시고 여기가 옥천군이에요. 그런데 이 공원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군사하고 시장이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내가 사업시장자 될게. 그래서 이 자가 시예상화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그러면 옥천군에서는 땡자분간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이 이 군한테 일부를 좀 사업적으로 부담해라 라고 부담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죠. 이때 이 자하고 협의해. 야 얼마 되냐. 그런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네요.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같은 충남도다. 그러면 누가 결정 안 됐다고? 도사님이 야 얼마 내려라. 그러면 따라야 돼요. 만약 여기가 충청남도 땅이고 여기가 충청북도 땅이라 합시다. 그런데 여기가 천안시여 여기가 청원군이다. 좀 그런데 없어졌지만. 이렇게 붙어있다면 여기는 충청남도죠. 서로 다다. 그때는 누가 결정한 데 따르냐. 아니. 그렇게 얘기해요. 행정안전무장이 바로 결정한 데 따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면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읽어두세요. 읽어두셔야 되겠습니다. 출제가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 사합병을 부담시킬 때. 여기 봐봐. 사합병. 이 사합병은 두 가위로 계산해서 그것에 50%를 초과하는 법에서 부담시킬 수 있는데. 어떤 것을 합산해서 사합병으로 계산하느냐. 이 사합할 때 보상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땅값 집값 보상비가 나왔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들어갔을 거란 말. 이 두 개를 합해서 그것을 사합병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그런데 이 사합을 진행하고자 할 때 조사 측량비가 있고 현장에 대한 토목 설비가 들어가고. 공사할 때 철근 같은 도둑이 못 들어가게 경비원 세워서 관리비를 토하시긴데. 이때 조사 측량비라든가 그리고 설계비라든가 관리비는 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증가시킨 돈은 절대 아니다. 사합병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세요. 뭐뭐뭐든 포함시켜야 안 된다고 조사 측량비, 설계비, 토목 설비기, 현장 관리비는 사합병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시키지 않아요. 이해 되죠? 그래서 그것은 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지. 사합병에 포함해서 그것을 절반까지 부담해라 이렇게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넘어가면 별표 또 나와 있어. 50페이지까지 꼭 읽어주시고. 3번에 동그란 1번, 2번 봅시다. 이때 어마어마한 사합병에 들어가니까 국가 예산 가지고 지자체에 돈 좀 밀어줄 수 있어. 여기 봐봐. 이 시행자가 시도사 시정수다. 그러면 국가 예산 가지고 사합병의 2분의 1까지 보조용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행정책인자가 시행자일 때는 사합병의 2분의 1까지 국가 예산에서 보조용자할 수 있어. 그런데 행정책이 아닌 시행자가 있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에서 사합병의 3분의 1까지만 보조용자할 수 있다. 차이적. 동그란 1번과 2분의 1까지 차이적. 행정책이 시행자면 얼마까지 보조용자할 수 있다? 2분의 1. 행정책이 아닌 시행자면 얼마까지만? 3분의 1까지만. 이때 그 사합병의 2분의 1, 사합병의 3분의 1. 그때 사합병은 무엇과 무엇을 플러스해서 계산한다고?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거기에는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여러분은 읽어보시고 3분의 1, 2분의 1 읽어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알겠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이제 이 파트를 다 끝냈어. 더시 군객 시설과 그에 따른 사업. 그리고 아까 미집행할 때의 문제 다 했고요. 잠시 쉬었다 이제 우리는 바로 61피를 볼 테니까 61피를 펴놓고 쉬었다 하겠습니다.